지나면은 그중 남아가지고 첫번째는 약간 그런 상태를 싫어하고 그 다음 또 싫어하고 그런 거 싫어가지고 저 세번시래요. 세번시라고 그래서 그날 세번시라고 10번 넘게, 10번 넘게 흰색만 입을 수 있는 거 같은데 흰색은 정말 상승이라 생긴 친구는 흰색이잖아요. 그렇게 남아요. 저 이거 새로 도착했다고 지금 태풍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압력에 부서 되게 그런거에 속으면 안됩니다. 그 서페이서는 필수입니다. 아 그렇군요. 필수 맞아요. 부치를 묽게 타가지고 연하게 올리고 말렸다가 또 연하게 올리고 말렸다가 연하게 올리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자극하니까 물을 썩으니까 물을 썩으니까 더 붓자국이 남는게 엄청 심해요. 상진은 터져버리고 당연하죠. file 전부 감사합니다.